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국제장애인연합 준회원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999년 설립된 국제장애인연합은 세계장애인단체연합체로서 한국장총은 지난 2019년부터 장애인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가입을 추진해왔습니다. 한국장총은 지난 8월 세계 부산장애인대회 이후 10월에 회원가입을 했고 마침내 준회원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장애인연합은 한국장총의 전문성과 협력에 대한 의지가 국제네트워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장총 김동범 사무총장은 국내외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한 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시 장애인체육회가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서울시 소속 장애인 선수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대회 참가로 금융활동 병행이 어려운 경기인들의 건전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날 교육에서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과 같은 금융사기 사례별 대처 요령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주체 주관한 2023 스페셜올림픽코리아 K리그 통합축구 올스타전이 서울 고려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올스타전은 올 한해 활약을 펼친 통합축구단 선수들과 K리그 선수들이 팀을 잃어 경기를 펼치는 발달장애 축구 선수들을 위한 경기인데요. 올스타전에는 K리그 전현직 선수들과 통합축구 선수들이 참가했고 100여 명의 발달장애인과 팬들이 방문해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또한 올스타전에서는 경기장에 방문한 관객들에게 K리그 선수들의 애장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한편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이용훈 회장은 통합축구를 위해 올 한해 함께한 한국프로축구연맹과 후원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